저에게 희망은 없어요. 쟤는 무슨 생각일까? 유난히 눈에 안 마주치는 느낌도 살짝 들었고. 원래 눈 많이 마주치거든요. 생각이 바뀌었나? 그런 생각도 있었고. 유정이가 아마 창진이 형한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. 틀어진 것 같아요, 모든 게. 하... 짜증나. 저에게 희망은 없네. 하루아침에, 하루아침에. 정말 한순간에. 어떡해. 이게 진짜 석영 씨가 쏘아 올린 공이라고. 작은 공이 지금. 모든 균열이 다 생긴 것 같아요. 주헌 씨, 새우등 터지고 있다. 근데 주헌 씨 전에서는 타이밍 진짜 안 좋다. 진짜 배드다, 이거 지금. 진짜 모르겠다. 강진이요, 지금. 형 무슨 공간이야, 이게 진짜. 지금 내 인생이. 아침에 주헌 씨ven. 아침. 날씨.